운정이 있고 DS1에 DS1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악구를 보실 필요가 없는데 조금 더 허리 펴세요 허리 뒤로 들어가게 잘 나오실게 처음부터 소프라로만 한 번 나와요 DS1 고런 느낌 같은거요 밑으로 가르쳐 올라가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원 앤 투 앤 쿵타 스트릿 스트릿 디스쿱소 제가 지금 펴놓은 부분 여기 스트릿 이 음정 잘 안 나온다고 스트릿 테러만 한 번 나와요 3 앤 포 앤 쿵타 스트릿 스트릿 디스쿱소 베이스 원 쿵타 베이스 3 앤 포 앤 쿵타 스트릿 스트릿 디스쿱소 스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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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분도 퀄러티 유지 스트릿 스트릿 퀄러지 쿵타 베이스 3 앤 포 앤 쿵타 스트릿 스트릿 디스쿱소 스크람베 스크람베 다 같이 나가볼게요 스크람베 핑크 3 앤 호 1 앤 3 앤 포 앤 2 앤 1 앤 2 앤 1 앤 3 앤 시베 Excuse 2 앤 2 앤 8 l a 1 앤 1 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라크리모사를 라를 발음을 하기 직전에 혀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직전에 혀가 붙어있어요? 네 붙어있어요 그거를 빠라빠라 빠라빠라 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 마지막 를 우리가 나갈 때 를 미리 혀를 붙이고 준비하셔야 돼요 한번 그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전주완과 지구의 원투 디디 한글자막 by 한효정 라 라 라 라 을 자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엑세큐터하기 전에 이미 붙어있어야 돼요 한 방에 있다가 라 이렇게 안 나오게 라 라 밑에 배를 짜면서 라 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커지지 말고 고통스럽게 피아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예비한 것처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라 이런 느낌으로 한 번만 더 시작하는 거에요 다시 한번 셋 원 투 고 도 도 정 그게 지난주보다 좀 늦게 해야 될 거에요 그 왕 리오 숙 디 이에 스릴라 가 를 수 젤 됐스 GS 쿵황 레gesetzt 여기 이 부분을 할 때 한 방에 쿵황 이렇게 숭 찍어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팔 Cro çıkar 다 만들어갔나라고 생각하셔야 bout 쿵화 같은 거 쭉 훠 이렇게 한거에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9 아래 코가 열정 주세요 1, 2, 3 3, 2, 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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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ottom, 3가지 이 강의 paso 19페이지 한번 가 보세요 십구 페이지, 빅토리스 우리 아카펠로 한 번에서 빅토리스 다같이, 원, 투 빅토리스 빅토리스 에까타 문디 예, 지금 반주자님이 딱 꽂히시는 테러 운정이 빅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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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운정 잘 나와야되요 테러는 위에는 운정 어려운게 없죠 빅토리스 빅토리스만, 투 빅토리스 바타 무리 무리 그죠?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아카펠라가 원, 투. 휘토리스, 휘토리스 아니, 그것도 높아야 돼. 휘토리스 미묘하지마, 더 높아야 돼. 휘토리스, 휘토리스 휘토리스, 휘토리스 조금 반대되는 느낌으로 다시 한 번 눈 좀 주세요. 원, 투. 휘토리스, 휘토리스, 휘토리스 그렇지. 에카타 무디 오케이. 잠시만요. 또 손가락 없네. 또 발가락 많이 없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다 같이. 20페이지. 비세, 베사, 데스람 여기요. 맞아요. 해목들 나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주로 해주셔야 돼요. 원, 투. 휘토리스, 휘토리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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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흠 אני, 흠, impulse. 안좋아노 Time, factssh... 밖은 너무 빠르잖ноп overt. 어제부터 조금 천천히 하는데 가운데 출부터 시작. 두 번도 안 올라가. 원 투 디 원. 두 솔루 성투스. 자동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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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네, 자동적으로 표정이 이렇게 돼야 돼요. 구원이야. 다 같이. 원 투 원. 구원이야. 두 솔루 성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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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아스 구원이야. 구원이야. 두 솔루 성투스. 두 솔루 성투스. 두 솔루 성투스. 거미아스. 두 솔루 성투스. 두 솔루 성투스. 구원이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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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페이지에 아멘, 아멘 이거 여기 다 끊으셔야 돼요. 여기 테너 쫙쫙 있는데 조금 소질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다 끊어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죠? 아멘, 아멘 다 끊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쉬워.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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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as ud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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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사님 그 바텔 거기가 늦어요. 네. 내가 솔로도 똥가람이 처벌고 왠만한 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늦었어요. 바텔 포니 포텔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가운데 줄 igt 왠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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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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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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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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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백코러스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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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꼽혀야 돼요. 제가 시작을 할 때 일단 첫 음만 잡고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그러니까 음정에 도움이 안 돼요. 감 다운 아니라 감 다운 이렇게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DS 일에 시작했던 것처럼 엘톱도 조금 이따 나눠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 다운 이렇게 바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항상 감 다운 감 다운 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감 다운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를 원 투 감 아니라 원 투 감 다운 오케이 그것만 해주면 되고 우리 소프라노 엘토 첫 페이지 나갈 때 지금 여기 가사를 보시면 엘토가 같이 스트림 스트림밍 이야기 해줄 거예요. Her 이거 Iím 처음이 음정이 떨어지기 쉬울까요? 뒤가 떨어지기 쉬울까요? 한 프레이즈로 나눴을 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맨 위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앞에서는 잘 안 떨어져요. 라라라 좋아 라라 숨이 없어졌어 나는 이제 좀 약간 집중력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뒤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sim은 분명히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이게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어진 상태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강제로 낮추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느낌 가지고 자, streams on verse 이부터 소프랑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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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heart for stones of loudest praise teach his song their odious sonnet sung by family tombs of all praise the mount I'm fixed upon it Mount the time we feel in love 그거만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완벽한 인정이 나올 거예요. 우리 소프랑은 특별히 자, 이게 이 곡에 처음 시작하는 것 때문에 긴장도 되고 그렇겠지만 come out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come out come out 이렇게 그런데 크게 작게 좀 작게 많이 작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를 내더라도 C 같은 컨설런트는 되게 크게 하실 거예요. come out 이렇게 come out 이런 느낌 가지고 자, 소프랑을 하고 자, 다같이 자, 돌리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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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소프랑을 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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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거 내는 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은 붙어도 돼요. 남자들. 내 눈은 두에요. 지금은 내 눈은 두. 이거를 너무 끊지는 않아도 돼요. 이렇게 조금 더 연결은 시키지만 텅텅텅텅. 이런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자, 남자분들 허리 한번 붙으시고. 룩룩 피아노. 룩룩. 그거 뭐지? 뭐 피아노 퀄리크 코시기. 소또 거치. 룩룩. 나중에는 이 곡을 그 부분에는 나오는 게 스네어 드라마. 피아노도 지금 이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야금기를 낀 트럼펫만 나와요. 그러니까 더 작아도 돼요. 이게 작을수록 뒤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 영광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느낌. 그렇게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춤. 시작. 조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2. 아 organiz. 우리 예수 오신다 로리야 로리야 조용히 알렐루 로리야 로리 고기 알렐루 로리야 로리야 로리 고기 알렐루 로리야 주 예수 오신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 예수 오신다 숫자에서부터 또 크래시아노가 있고 크래시아노가 있고 그래서 맨 밑에 줄이 다 여기가 폴티시모인데 너무 빨리 커졌어요 조금 더 잘 나눠봐요 주 예수보다 수가 커야 되고 오가 뭔가 더 커야 되고 신이 더 커야 되고 가 가 돼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륨이 상대적이니까 잘 나눠서 나 그 신날래 빨리 신나하고 싶어 하지 말고 위의 줄 맨 끝에 위의 줄 맨 끝에 위의 줄 맨 끝에 위의 줄 맨 끝에 어딘지 아시죠 시작 로리 고기 알렐루 나의 고기 알렐루 아멘 glori glori 할렐루야 glori glori 할렐루야 glori glori 할렐루야 This truth is marching love 오케이 그 다음에 백악같이 숨겨 가시네요 자, 제가 이거를 집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 시작하는 백악만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숨겨 가신 글자 음표를 다 찍을 거에요 우리 주님 오셨던 그녀 귀한 영광으로 이걸 다 찍을 거니까 조금은 더 간단해졌을 거에요 저 일단 제가 동그라미 크게 쳐놓은 여기에 원의 음정이 안 올라가요 그리한 영광이 광자 잘 올라가 있고요 자, 만주자님 아카펠로 나가면서 밑에 줄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띄게다가 딱 딱 고구마를 쳐주시면 됩니다 쳐 좀 주세요 네요 오케이 백악같이 순원하신 우리 주님 오셨던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모든 구원을 위해 주 예수 오셨다 아 아 퍼스트 베이스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지면 퍼스트 베이스 이쪽에 높은 거 거기만 시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모든 구원을 위해 오케이 세컨 펜 오늘 정연씨가 안 나왔지만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모두 여기 운전이 안되더라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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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세컨 도와주세요 시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모두 구원하드리 예 그렇게 잡으시고요 악한 죄에 빠진 영광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우리 엘토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구원하드리 구원 구원 잘 해주시고요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모두 모두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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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죄에 빠진 영광 더 주로 들어보세요 조명하게 음정만 나와있게 악한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악한 죄에 빠진 영광 모두 구원 모두 구원 모두 테너 아이 베이스 원 모두 테너 원 세 파트만 시작 모두 구원 여기 처음부터 백악가지. 아름다운 피아노에 있어요. 절대 고치지 말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공장이 돌아가듯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돋고 있지만 여기로 나오는 거는 조금만 있어야 돼요. 베이스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안 되네요. 조금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돼요. 확 튀지 않게. 우리 주님 오셨다. 여기 테러 툴보다 바리톤의 음성이 더 높아요. 성도가 교차되고 있어서. 한 번만 더. 백악가지 순아가시. 우리 주님 오셨다. 그의 귀한 영광으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셨다. 뭔가 귀한 영광으로. 우리 주님 오셨다. 악한 죄의 파지 영혼 모두 구원하드니 주 예수 오셨다 고이 고이 할렐루야 고이 고이 할렐루야 고이 고이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신다 고이 고이 할렐루야 고이 고이 할렐루야 고이 고이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신다 아멘 아멘 예수 오신다 아멘 시작 예수 오신다 아멘 아멘 오케이 엔토와 베이스 예수 예수 시작 예수 오신다 아멘 아멘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요 다시 한 번 해서 아멘 O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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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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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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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든 길이 많았죠 두 번째 물을 이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길 모르게 그대야 그대의 탓으로 흘불 털어버리고 지나간 대로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나랑 내 교회 없이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대로 지나간 대로 흘불 털어버리고 흘불 털어버리고 우리 나랑 내 교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흘불 털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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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